뭐하라고? 이, 오늘은 세상에 나올 줄 몰랐던 진짜로다가 처음 보는 음식이요. 처음 보는 거 뭔데? 이, 너 마라 알지? 마라? 알지. 마라탕은 먹어봤지? 마라탕 먹어봤지. 마라 샹궐은 먹어봤지? 아, 됐고. 말렸네, 젠장. 마라 뭐야? 다 왔는데 아쉽네. 마라 냉면이요. 마라 냉면? 그게 뭐야? 기지, 처음 보지? 그거 차가운 물에 기름 둥둥 떠 있는 거 아니야? 이, 살 때 보니까 그런 거 같긴 한데 일단 만들어 봐야지. 어디에서 샀는데? 인터넷. 얼마야? 1인분에 11900원. 자, 묻는 것만 대답하자. 어떻게 먹어? 이, 별거 없지. 슬라이 청경채 물레 식구 가지구이. 끓는 물레야. 새우면 하오 이쁜 산시초이 따져 하오. 청경채이 투하. 산시초이 굿살고. 새우면 냉슈 마찰 하오. 육수 마라 소스 이어. 스컴면 새우 청경채이 투하. 워호이 하오. 거의 처먹었나? 어디까지 봐야죠? 아, 듣고. 헛소리하지 말고 시원하게 좀 먹어봐. 저건 웃지도 않아. 맛은 어때? 시판 동치미 냉면 육수에 마라 소스 부분맛. 마라 기름 떠 있는 거 괜찮아? 먹을 때 크게 거북해진 않아. 비교할 만한 맛 있어? 비교할 건 모르겠고. 냉면 육수랑 마라랑 섞이니까 좀 찝찝으리한 느낌이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새로운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무조건 맛있으라는 부분은 없거든. 그렇다고.